정재훈 전문위원회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보조지표 얘기도 해주시고 많은 정배열 역배열 차트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팁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보조지표 좀 말씀을 드렸었고 했으니까 지금 시장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어떤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차트의 흐름들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선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갭을 메우는 2100 정도까지의 갭을 메울 수는 있을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갭이 하나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장중에 2088포인트 때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2096포인트 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보통 전날에도 1.3% 오늘 1.3%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제 슬슬 비관룬들이 좀 나아요. 오늘 뭐 오프채팅방 보니까 코스닥 뭐 얘기 나오면서 코스닥 540 다시 가느냐 뭐 이 말씀을 좀 하시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다시 또 거래소로 좀 돌아와서 보게 되면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보실 거예요. 책을 보면 책을 보면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매수라고 얘기를 하죠. 책에는. 근데 뭐든지 다 매수가 아니에요. 적어도 더욱 두 번 정도의 흐름들을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61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도 매수예요. 근데 조정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21선과 61선. 61선과 120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도 조정시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틀린 게 있어요.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되게 되면 조정에 폭이 나오긴 나오지만 크게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60과 120, 경기선과 수급선과 경기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을 때는 조정에 좀 폭이 길 수가 있어요. 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갭은 매웠어요. 그죠? 이 갭은 매웠는데 241선을 지지하는 것보다 빼줬어요. 근데 61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되면 적게는 61선까지 많게는 121선 이 자리 때까지는 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갭이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 갭이 어중간한 갭이 그러면 이 갭 부분들까지 하게 된다면 많이 밀리게 되면 한 2040 정도까지 늘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40 해봤자 2%네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61선만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밀린다고 하게 되면 매수예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차트 분석했을 때는 그러한 기술적 분석이 났을 때는 그런 거고 제가 아까 대세 하락은 없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스피, KRX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 PBR 추위가 나와요.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0.88배예요. 아마 오늘 빠졌기 때문에 0.87배나 86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자산 가치가 한 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빠져도 그냥 박스예요. 한국 시장은 여전히 싸요. 그럼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때예요. 이때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 권역으로 진행이 됐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운이 없다시피 이 박스예요. 대세 하락 없습니다. 여기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네 뭐하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방송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버블이 껴야 대세 하락을 가죠. 여러분들 버블이 껴야. 지금 거품 낀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금리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 간에 뭐하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 버블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나온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으로 간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역배열에서 20, 141선 이제 들어 누웠어요. 61선, 121선 골든크로스가 났고요.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박스다. 그러면 2010에서 2150 이 박스예요. 이 박스. 그리고 좀 더 큰 박스다. 1900에서 2250 이 박스.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박스에서 노느냐 큰 박스에서 노느냐의 차이고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차트를 돌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가격 조정은 끝났고 가격 조정이 끝나면 기간 조정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 조정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데 기간 조정은 즉 횡보잖아요. 추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박스가 큰 박스냐 작은 박스냐 이걸 이제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과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의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이걸 이동평균선을 좀 보게 되면 61선과 121선 최근의 흐름들과 좀 유사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21선도 좀 지어봅시다. 21선도 좀 지어보게 된다라면 다른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61선의 방향성과 121선의 방향성은 돌려 세우고 있죠. 그죠? 61선과 121선이 방향성이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이런 데 있어요.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여기. 그리고 또 한 부분들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그러면 조정의 폭이 깊게 좀 나옵니다. 깊게. 깊게 좀 나와요. 그건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깊게 나왔다가 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한이 있어도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깊게 나왔다만 박스 권역이 있으니까 상단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시간적인 여유만 가지면 될 거고 그 시간적인 여유의 클라이막스는 1차적으로 이번 달 말 2차적으로는 양도세 부분들 때문에 12월 말까지지만 조정 시에는 현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관 쪽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고 시장이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조금 버티시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조정 시 매수관점 가져가자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섹터로 IT 이야기 잠깐 해 주셨잖아요. IT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특히 미는 IT 힌트만 하나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침 방송에서 탐방을 갔다가 이런 종목 좋습니다. 저런 종목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계속 단타 단김에 거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상해서 제가 보는 섹터를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어요. 종목도 얘기를 안 해드리기로 했고. 근데 여전히 IT예요. 여전히 IT는 보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내년도를 보는 부분도에 있어서 섹터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IT 섹터 분야가 좀 많아요. 분야가 많은데 그래도 중심은 반도체 이쪽은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승 코리아 펀드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